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교육 1차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피라미드와 다른 것인가요? 네 다른 것입니다 우선 다단계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단계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특정한 판매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를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다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다단계를 불량 다단계나 피라미드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다음 이제 불량 다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다단계는 합법적인 절차로 사업을 등록하여 시작했지만 시작은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제품의 품질, 제품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구매를 했을 때 재구매를 하기 힘들거나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질 때 구매를 강요하거나 그리고 사재기, 사재기를 했을 때 나중에 보상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합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업 운용 방식에서 비정상적인 행태가 많이 보이는 불량한 다단계 회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다음 불법 피라미드 가장 심각한 사례죠 불법 피라미드는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 수신, 혼지사기, 혼지사기는 제가 별도로 따로 섹션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수신 등 사업 자체의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기죠 불법 피라미드는 그래서 이런 불법 피라미드는 불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기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단계의 의미, 네트워크 마케팅의 의미, 불법 다단계, 불법 피라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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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